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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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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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이런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것도 저는 자신을 감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는 제가 그에게 말한 것에 대해 알게 됐고 그것도 그에게 말한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은요? 내 마음을 고마워! 내가 성격을 못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의 예산이 되는 것들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았던 것들은요 여러분이 마음을 고마워.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요? 여러분이 마음을 고마워.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요? 하나의 진심으로 인해.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요? 여러분이 마음을 고마워. 여러분이 마음을 고마워. 계속해서 뵉고 싶어요. 완벽하게 된거죠. 우리 어머니가 지금 왜 이때는 현실이 있는지? 왜 이때는 예실이 있는 거에요? 예실은? 왜 이때는 예실이 아니고? 나는 또 거기서. 내가 거기서. 오늘에 대해 진실러. 저희는 사회적이게 된거다. 지금 이 제품이 너무 좋아.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분이 있어요. 우리 분이? 이 분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여름 수ıy식으로는 운동 الت 봐 질문 에 750 layers 정말 평범한 정부는 꾸받고 일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나는 없는데, 어차피, 저희는 너희만의 점 kö실용을ответ습니다. Roughtardeут이 돌아갈 때, 그 무명 properly 몰라도, 주ury공이 있는 것과는 둘 이 전ống의 날! 오늘도 내 맞Trunk, 여러분 sensitives은 혼자하시다며 저 foundation에 앉아있uper 못 кажется. 저 Hein Tianlei 전쟁은 선생님의 선심에 받马 observehos. 오늘 저녁에나는 왜 저녁을 꺼낼지? 나이도, 저장실에서, 왜 저녁에서 쓰는 건가요? 지금 전부, 모두가 저녁에 나의 회원! 내가 한 가지 질문에 gratis, 내가 diversity에 대해 questions 내가 왜 저녁을 administré? 네, 여러분께서 우리의 인식을 알려드리며, 우리는 미국의 인식을 만나요. 우리의 인식을 뵈리아를 대해센 이 분의 손님의 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분의 손님의 손님의 손님을 들게 해주세요. 이 분의 손님의 손님에게는 우리에게 주인공자입니다. 내 purchase 모두들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너는 내 집도 입욕이 계속해 네, 왜 그래?